텐타고니시아 텐타고니스 제4회 텐아시아 TOP10 어지에서 저희 페타고니 일본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요즘 열심히 펜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니버스한테 좋은 모습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와 그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의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펜타고니였습니다 하나 둘 셋 텐타스 유서 펜타고니였습니다